이곳은요, 바스시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핫플레이스도 따로 있습니다. 바로 3층 옥상에 있는 루프톱 온천입니다. 해질녘에 뜨뜻하게 천연 온천수에 몸 담으면서 저렇게. 골듀스한 바스 성당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눈 호감까지 하면서 마치 영국 귀족이 된 듯 호사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. 바스시에서 즐거운 바스 타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. 해피 바스데이. 그야말로 목욕이라는 말의 어원이 됐던 거니까. 그러네. 이곳이야말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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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원조의 원조의 원조 아니겠습니까. 끊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야경 기가 막히네요. 멋있어요. 몸도 힐링이 되고 눈도 광하고 좋네요. 어우 저 세 분 여자분들끼리 오셨나봐요.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저런 세 분이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.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. 어떻게 해요. 상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. 어우 느끼해. 모르소 여자들은 모르소 스타일 따라 다른데. 솔직히 둘 다 최악 아닌가요.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. 우주 라이크 썸슨 투 드링 캔아이 바이 유어 드링크 이런 식으로. 아 그런 식으로. 아 다르네 멘트가. 저 세 명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까요. 으 architect zm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